12시 오후장 작전타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지난주는 강한 반등이 나타났다면 이번주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에 이어서 마이크론의 실적 쇼크 우려에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이라는 벽을 뚫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현재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그간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낙폭을 줄여왔는데요.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인데 최근 며칠간 장막판의 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점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 2개월 만에 어제 2500선을 뚫어냈는데 지키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하락하면서 248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보시죠. 코스닥은 하루 걸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올랐고요.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추가로 더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맥을 추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시장을 이끌던 제약 바이오가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점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1% 넘게 하락하면서 824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코스피는 외국인이 10거래일 만에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물 쪽에서 외국인 강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항상 외국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개인은 오늘 물량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방향성이 모호한 갈짓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보시죠. 코스닥은 최근에 수급 방향성이 굉장히 일정합니다. 3거래일제 개인의 매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도 3거래일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 1518억 원의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은 494억, 외국인은 9,946억 팔고 있습니다. 특징지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오랜만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지난달 국내 조선업계가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따내면서 수주 실적 1위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조선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LNG 운반선 부분이 이번에도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국내 조선사들의 일감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주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토론 때 다룰 주제이기는 한데요. 한매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우디아의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회담 성과에 따라서 국내 건설 그리고 원전업계에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건설주들, 대형주, 중형주 전반적으로 시세 굉장히 좋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위원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랑 이렇게 1대1로 대담을 하게 되셨는데 어떠세요? 약간 특별 방송 같은 느낌이죠? 똑같고요. 어디 가셨는지 금방 오실 겁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위원님 오늘장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시장이 내일이 옵션만기일이에요. 내일이 옵션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수급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외국인 쪽의 선물이 대량으로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현물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은 내일이 옵션만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금일 미국 쪽에서는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표는 일단 잘 나오는 게 좋습니다. 침체로 가느냐 이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표는 좀 잘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물 기준으로 325포인트 자리 때 그 자리 때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325포인트 자리 때가 종가상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되면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권역으로 들어가 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7월 중순경에 접어들면서 정배열 권역에 좀 진행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선물 기준으로 한 320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때가 눌림목 웨스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선물 지수로 여전히 좀 보게 되면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로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추세 때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언저리 때까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좀 활용한 매수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2400포인트 때에 2450이하 권역 그 자리 때까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여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삼성전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서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안 돼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금일 초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58,000원 자리 때만 깨지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58,000원에서 57,000원? 이 변동성을 활용한 그런 매수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자리 때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최근 들어서 종목장이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 그런 종목분들까지도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장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지표 발표가 많아요. 위원님.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수급 변동성 수급이 조금 꼬일 수도 있어서 장 막판 변동성에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내일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325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자리 때가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는 반등의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32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오늘 지표 미국 시장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 지표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상치보다 CPI가 높게 나오게 된다면 좀 더 우려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고 물가가 좀 잡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인플레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나스닥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나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때 상단 자리 때까지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121선 자리 때를 한 번에 뚫고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 추세 때의 상단 자리 때에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좀 받게 된다고 하게 되면 12,000대 초반 정도 때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리 때가 매수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분할로 좀 매수를 해나가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어찌됐든 미국 시장의 지표를 좀 봐야 되지만 기술적인 흐름 사항을 놓고 봤을 때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진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막 크게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업종 차트로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60분봉 사항을 보게 되면 정별 권역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활용했던 활용한 매수 연락이 좀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치고 나가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게 된다면 IT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좀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분들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빠지고 있는 반도체나 IT 쪽을 매수를 하겠느냐 이걸 고민해 보게 된다면 저는 IT 쪽을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우선적으로는 IT 섹터 기술적인 흠사항을 보게 되면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어요. 주도 업종이 될 수는 없는데 최근에 올라갔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치고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T 쪽 섹터는 최고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업종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목분들이 지금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거든요. 그러면 그들 종목분들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더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소식 이 부분들도 10일 정도면 윤곽이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IT 쪽에 있어서의 화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쪽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보게 되면 오늘 폴더블폰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공개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따른 좀 관련주들도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보통 보게 되면 KH바텍을 좀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세경아이테크라는 기업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외에 종목분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인데 다른 IT 반도체 쪽이나 이런 쪽보다도 세경아이테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견주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61선 부근 자리대가 19,000원대 초중반이란 말이에요. 이 자리대까지 눌러줄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즉 이슈에 맞춰서 종목을 좀 선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세경아이테크도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PCB 쪽 같은 경우나 DDR5 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사실 인텔 쪽에서 DDR5의 출시를 좀 지연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 좀 많이 빠져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ISC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SC도 3만 원을 좀 하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실적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밀려내려왔었고 올해 아마 최고 실적을 좀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비포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꽤나 잘 나왔어요. 그저께 이 거래를 전에 아마 실적 발표를 했을 거예요. 꽤나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아비포전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슈가 맞물리면서 IT 쪽 섹터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에 있어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고 이슈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이나 아니면 기판 관련주들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분들은 좀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또 미국장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은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는 IT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포트로 편입을 해 있는 부분들은 저희는 사실 여전히 방산을 가지고 있어요. 방산 섹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절반을 차익을 하고서 나머지는 좀 갖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제가 왜 IT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많이 보였어요. 오늘 많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신재생 쪽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로봇 쪽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재 쪽이라든가 기판 쪽, 아니 기자재 쪽의 종목분들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러면 그들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전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놨다면 그 보유자의 영역이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갔으니까 따라 들어가기다라는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거고 대신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IT 쪽이 사실 올라가지 못했어요.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반등이 못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니까 그 뒤에 따르는 후발주들도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도 섹터, 주도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 2차전지 쪽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에코프로 비엠이나 LNF를 매수할 바에는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TCC 스트리나 상시 DDP를 사는 게 더 낫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난 굵직한 종목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는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LNF나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는 밸류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크게 빠지지는 않아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상시 DDP나 TCC 스틸 같은 경우는 밸류가 싸요.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분들이 강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고 이제 향후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2차전지 쪽에서 폐배터리를 활용한 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충전 쪽이라든가 인프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새로운 종목분들이 생렬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분들 위주로 선별을 해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신재생이나 태양광이나 풍력 쪽 같은 경우는 한 마디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는 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단 신재생은 길게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잘하면 과거에 2차전지 쪽에 2018년도 때, 2017년도 때 그때 한 번 큰 파동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죠. 20년도 때. 그런 것처럼 신재생 쪽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니까 그러면 그들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주가적인 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가능한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밸류가 낮은 2차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쪽을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신재생도 한 마디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보자.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지표 발표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CPI, PPI 그리고 12일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들어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해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매수보다는 이번 주가 지나고 다음 주를 보는 건 어떤지.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지표 발표가 예정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플레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왔다가 침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 침체로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개인적으로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는 일단 잘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지표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또 출렁거릴 수가 있는 게 그러면 금리 인상을 0.75에서 1%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다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결론은 일단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천천히 실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냥 이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좀 해봐도 좋지 않을까. 다만 신규로 매수로 좀 진입을 한다라면 이번 주 정도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 정도의 지표 발표가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표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침체쪽으로 만약에 가버린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수의 변동폭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잘 나오고 거기서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은 오히려 저는 더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천천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표 발표를 보고 시장의 반응을 확인을 해본 뒤에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의 시장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김선윤 위원님의 머니 차트가 곧 시작이 됩니다. 계속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개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개편에 대한 안내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MTNW 아이린 전문가가 저희와 이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넥스트 레벨이라는 코너로 찾아뵙는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김선윤 위원의 머니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윤 위원의 머니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정말 한강더교부터 통제를 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2시간이 걸리네요. 보통 40분이면 오는 거리를. 죄송합니다. 오늘 머니차트 진행할 건데 오늘 종목도 화끈한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15년 바닥에서 반등 나오는 종목 하나 준비했고요. 역시나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 종목도 바닥 포인트에서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도 요 근래 아마 7년, 8년의 실적을 따지고 보면 제일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좋은 종목들인데요. 둘 다 재밌는 종목들이라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AS부터 좀 시작하고 방송을 시작하죠. 우선 셀트리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움직이니까 AS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너무 움직임 잘 가잖아요. 며칠째 계속 제가 AS해드리는데 오늘 약간 조정은 나와요. 오늘 조정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바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그간에 못 잡으셨던 분들도 제가 요 날 조그마한 양봉 있는 날 요 날 큰 양봉 말고요. 바로 전에 오르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그때 사신 분들 큰 양봉, 큰 양봉, 큰 양봉 보셨겠죠? 근데 오늘 자리가 살짝 걱정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조금은 확대를 해가지고 그 걱정이 기후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요 때의 최근의 상승 흐름 요 흐름에서요. 그 다음에 여기랑 조금 주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 자체가 같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요 구간, 네모를 쳐드릴게요. 이 구간 자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 약간의 조정은 항상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가 천천히 그 다음 다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에서 첫 계단의 상승 흐름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네. 약간의 조정 흐름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길 수도 있겠죠? 흐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겁니다. 셀트리온의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았습니다. 3, 4분기 하반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 실적 흐름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왜 그러하냐면요. 바이오 종목들은요. 작년, 재작년 특히나 전화사체 발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물량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진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상환을 시켜야 되는데 상환을 시킨다는 것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가를 올려놓는다면 기업에서 뭔가 이벤트거리를 많이 발생을 시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환할 필요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바이오 종목들 전체가 시장의 흐름에서 소재거리를 계속 올려놓는 모습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셀트리온도 거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은 그냥 급락 흐름이 아닌 조정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또 안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흐름들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 나왔다가 다시 간다. 제가 짧게 보지 않습니다. 길게 보는 모습이고요. 수익률 50% 가까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 어제는 같은 AS예요.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시장이 안 좋지만 삼성 S9이 오늘 또 좋은 모습을 이어갑니다. LG화학과 같은 차트의 흐름이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냥 가져가세요. 언제까지? 하반기까지 가져가세요. LG대에 강력 추천 드렸잖아요. 대형주 그 다음 대형주 뭐예요? 오늘 급등하고 있는 대형주 중에 하나 두산입니다. 두산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많은 모습 높은 모습을 보입니다. 장중에 6% 이상 급등을 하는데 두산 수익률이 벌써 어느새 20%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머니차트 종목들 중형주, 대형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드려요. 머니차트는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바닥부터 해서 올라가는 그림들 자, 어디까지 갈까요? 대형주도 이렇게 7월 26일 얼마 전에 찍어드렸지만 벌써 수익률이 대형주인데 20%가 넘어가고 있다.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주면 1차적인 고점 어디다? 이 자리지만 여기 노리지 않는다. 큰 그림에서 보건대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 자리 노립니다. 이 흐름에서의 노리 이 자리들 최소 얼마? 네, 10만원 보고 있어요. 10만원 구간까지의 상승 흐름 유지가 된다. 두산그룹 전체가 최근에 흐름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죠. 쉽게 무너질 차트가 아니에요. 꾸준한 추세 보일 겁니다.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거 요즘에 대형주 추세들 보면 흐름상 수급 포인트가 굉장히 강할 경우에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두산 보면 많이 죽어있던 수급이었는데요. 갑자기 덤비기 시작해요. 굉장히 양호한 수급이 팍팍팍 기관들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건 안 들어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들어와주고 그렇죠? 다 들어와요. 싹싹싹 연기금도 좀 버려주다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관들이 꽉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들이 제가 최근에 잡는 종목 주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기관들이 선별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추위 자체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고 이런 식의 흐름 자체가 계속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올라서 AS를 해봅니다. 에코프로 HN이 또 오르더라고요. 물론 어제보다는 아니었지만 오늘도 장중에 흐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강조드릴게요. 이거 지금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거고 약조정이에요. 약조정. 이런 약조정이에요. 지금 빠지는 그림이 아직은 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의 횡부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최초 추천드리고 나서 사신 분들 계속 수익 중에 있는데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나고 있는데 이거 횡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흐름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첫 조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큰 조정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목표로 삼는 가격 자체가 얼마인가요? 제가 1차적으로 10만원 보고 있잖아요. 10만원 정도. 이 10만원 정도 구간까지 왜요? 이 박스권 자리 위에 공간이 없다. 이 박스권 정도에서의 그래도 하단 자리 10만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갈 것 같아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수익률을 한번 대박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겠다. 거의 한 3배 가까운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고 대행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따라 들어가신다는 것은 결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종목은 제가 매일매일 나옵니다. 나오니까 방송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S 종목인데요. 명신산업이에요. 오늘 약간 빠지긴 하지만 어제 장중에 11%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천하고 나서 안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다가 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갑니다. 제가 테슬라를 좀 주목해라 말씀을 드려요. 어제 물론 테슬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8월 25일 테슬라의 분할 이슈는 분명히 이슈고 중요한 흐름상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명신산업 바닥부터 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냥 시장의 영향 따라 조정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1차적인 상승 흐름을 본다면 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명신산업은 1차 고점 자리 현재 힘겨루기 중이고요. 그 다음 자리 3만원 정도까지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그런 거예요. 명신산업은 한 번 이슈몰이를 할 때마다 큰 폭의 성장을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 이벤트가 테슬라로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회사 실적이 그냥 이벤트만 있냐 그게 아니라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3만원 이상의 흐름을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좀 낮고요. 지금은 오늘 시장은 특히나 2월부터 3월, 4월, 5월 여기 한동안 횡보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우선 어쩔 수가 없어요. 팔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팔고서 밀려있는 종목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기서 약간의 힘겨루기는 있습니다.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하지만 이 자리 조금만 이겨낸다면 그 다음 자리는 저 위에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종목은 제가 이 종목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주말에 종목을 한참 골라서 30개 이상의 종목을 계속 많이 골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인가요? 드렸던 종목 가운데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지능격 같은 경우 오늘 딱 막 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종목은 15년 바닥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15년 바닥입니다.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 벌써부터 조금씩은 오르네요. 아침에 좀 많이 올랐네요. 자, 경인양행인데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일 거예요. 바닥에서 많이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선 차트를 볼게요. 제가 머니 차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종목을 샀을 때 물리면 안 된다. 떨어지더라도 바닥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있으면서 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핵심이죠.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경인양행 차트 보겠습니다. 제 큰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거의 한 30년 차트예요. 30년 차트의 최저점 자리가 한 900원 초반대가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2004년입니다. 그 바닥, 그러니까 천원 이탈했을 때가 역사적 최저점 자리로 인식이 됩니다. 자, 이 자리부터 해서 여기부터 해서 바닥라인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라인 자체를 뽑아보자면 이런 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전체 큰 차트에서의 경인양행의 바닥라인이에요. 눈에 딱 그냥 보이시죠? 이거 대로 갑니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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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서 코로나 때 깊은 하락 잠깐 있었지만 이거는 빼버리자고요.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시 여기 바닥 확인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상승을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종목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주가 자체가 무너진다고 볼 수가 없는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대형 이슈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다?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선은 재무추위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추위 보자면요. 경인양행 보시면 작년에, 좀 확대해 주세요. 작년에 보면은 작년에 4천억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보이시죠? 영업이익이 작년하고 순이익이 사상 최대였어요. 근데 이 흐름 4천억 처음 사놨어요. 근데 올해 보면요. 상승폭을 보자면 올해 벌써 1분기부터 해가지고 올려치기 시작해요. 매출 자체가. 작년 넘어가는 추이입니다. 벌써. 작년 4천억이었고 올해 넘어가는 추이고요. 영업이익은 벌써부터 완전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에 딱 보이시죠? 이게 2분기, 3분기, 4분기로 계속 넘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반도체를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요. 포토레지스트라고 핵심 연료 생산을 해요. 그 재료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경인양행이 옷만 드는 염료가 아니라 반도체 염료까지 생산을 합니다. 감광행이라고 생산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경인양행에서 만드는 감광행 자체를 일본으로 수출해서 일본에서 완성을 시켜서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산화에 대한 진행을 빠르게 이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매출 포인트가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옵니다. 규모 자체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주가 추이 자체도 이 바닥을 그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이 올 때마다 몇 년에 한 번 오는 바닥이냐면요. 최소 1년에서 2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런 바닥이 현재 바닥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포인트보다 이런 바닥에서 사두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들 항상 진바닥을 찾으시잖아요.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예요? 완전 이런 끝바닥에서 종목을 매수해서 한 6개월 뒤에 얼마? 2, 30% 다시 또 쭉 가는 모습 다시 또 쭉 가는 모습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바닥을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뭐다? 강조드리는 거 실적이 너무나 좋고 워밍턴 거리가 괜찮다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고 사셔도 딱히 문제가 안 되는 물리액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낮은 종목입니다. 오히려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좋은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인양행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매수를 했어요. 매수했는데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거죠. 주봉상 보더라도 1차적인 고점 자리는 바로 이 자리 한 7천 자리까지 나옵니다. 근데 일봉상으로 우선 고민을 해보면 반등을 좀 하려고 했던 찰나에 약간 꺾여내려요. 시장이 안 좋아서. 왜?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1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막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시장이 고꾸라져버렸어. 그러면서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최소한 여기 정도 봐야 돼요. 얼마? 7천원 갭은 우선 메꾸는 게 맞다는 겁니다. 7천원 갭을 메꾸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흐름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잘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조금 또 재밌는 종목 신재생에너지 확대 관련해서 전선 관련주입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추세에서 보건데 제가 주봉상으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항상 주봉을 열어놓고 보는데요. 2020년대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상승 흐름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회사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팡팡 여기서 한 번 더 팡 다시 한 번 여기서 빵 가는 흐름이 나와주는데 대한전선은 상당히 무거울 수도 있지만 한 번 수급이 돌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대한전선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이슈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차트는 완전 제가 좋아하는 머니차트 초입구간이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슈가 굉장히 요즘 강하죠. 미국, 유럽 쪽으로 해서 뭐합니까? 태양광, 풍력, 원전 그냥 다 어떻게 해요? 열심히 어떻게 수주 물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뭐에 따른 압박이죠? 유가와 천연가스 압박을 벗어나기 위한 포인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전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한전선은 모든 분야에 맞춰가지고 계속 매출이 늘 수밖에 없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최고의 수의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에요. 고민해볼 게 이겁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 첫 번째로 보죠. 역시나 실적이 그간에 약간 죽어있던 모습에서 큰 폭의 성장이 작년에 나왔고 다시 굉장히 오랜만에 한 7년, 8년 만에 큰 폭의 회복을 보입니다. 영업위까지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돌아오는 모습이 실적으로 체크가 됩니다. 근데 올해부터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 차트를 볼 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놔둬야 될까요? 1봉으로 볼게요. 1봉으로 보더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종목을 놔둬야 될까요? 이 라인을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그려주는데 여기서 이제 딱 올라가기 시작한 1봉입니다. 이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거를 우리가 놔둬야 될까요? 그대로 놔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매수 대응하고 가져만 계신다면 이 전에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작년 이슈가 좀 돼가지고 많이 급등하게 했는데 이 라인을 사실 이거를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솔직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1차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바닥에서 회복을 하는 최소한 이때부터 이슈가 됐어요. 벌써 이슈가 되면서 움직였다가 시장이 꺾여버렸었다고요. 다시 이 그림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양대. 여기. 이 자리처럼 회복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차트 바닥치고 올라갈 때 한 번에 장대 양봉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팍! 팍! 수급이 완벽하게 기관과 외인들로부터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무겁게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이 한 번 몰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가볍게 움직이기도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고민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조금은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경인양행 우수한 말씀 드렸고 대한전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의 종목들도 시장이 좀 안 좋더라도 이미 벌써부터 좋은 모습 보이는 종목이 많아요. 그간에 잊고 계셨던 종목 가운데 하나 제가 AS는 아니지만 동아기업 같은 경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동아기업? 동아기업 오늘 흐름 보면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크진 않아요. 종목 자체가 꽤나 무겁기 때문에 큰 상승이 조금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초청을 데리고 나서 가만히 있었어요. 별로 안 갔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탁! 튑니다. 제 종목들이 이래요. 매수해 두셨다가도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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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는 흐름들. 이런 종목 기대하셔야 돼요. 그 흐름에서 저는 대한전선도 이런 모양새가 한 번은 나오면서 큰 상승을 한 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들어오셔서 오늘도 들어오셔서 또 어떤 종목들 또 새로운 종목들 많거든요. 소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투자에 좀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